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여러분 신비아파트 신규 게임 고스트런이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해봅시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고스트들이 살아가는 고스트월드 고스트월드는 균형을 지닌 차원으로 성교학기 어 그리 귀엽다 구척이랑 험테렴 우렁각시 닭목기 그래도 너는 알 너도 들었지? 고스트월드와 인간계 두세계 고스트... 그 누구도 찾지 못한다고 했던걸? 고스트 스톤은 고대에 만들어진 힘의 원천 이거 6개의 예언판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 힘이 유출되면 안되기에 고대 도깨비들은 그것을 파괴해 고스트월드의 횃불에 감춰주었다 스토리가 있네 그래서 오 라미아다 라미아랑 마모 돌레가이든 암매 귀여워 고스트월드와 인간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스타트 블레가이든 암매 언니가 달리고 있다 어라? 못 보던 얼굴인데? 이거 혹시 소문을 듣고 도와주러 온 건 뭔가요? 저도 들었겠지만 아껴와 애연기가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만의 힘으로 맞서는 건 무리야 먼저 고스트월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공격버튼을 클릭해서 적을 물리쳐봐 아 이게 공격버튼이네 2연타도 되네요 4연타도 되네 점프 오케이 점프 오 2단 점프 오케이 오오오오 점프 어때? 점프해서 때리는 거네요 받 오케이 아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점프하고 타 오 오 점프하고 3연타 점프하고 타 타 타 타 오케이 점프 공격하면 잠시 동안 채공할 수 있어 2단 점프 점프하고 타 쉬운데? 2단 점프하고 2연타 뚜 투두 아이고 못했다 다시 빨리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달리느라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지 않았네? 나는 도깨비볼이야 너는? 나 아림이 좋은 이름이야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걸? 오케이 잘 부탁해 끝났나? 투둘로 끝났나?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스테이지를 깨면 되나봐요 오케이 다음 모험을 바로 떠나보자 시작 예언의 숲 시작 공격과 점프를 배웠지 이번엔 대시를 알려줄거야 대시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대시버튼이 어디있어요? 아 꼭 누르니까 위에서 손을 내려오는데 저걸 피할 수가 있네요 대시버튼을 누르니까 빨리 달리네 점프하고 대시 대시 2단 점프 대시 점프하고 대시 오 점프하고 대시 점프하고 대시 오케이 오 다시 해볼게 점프하고 대시 점프하고 대시 오 잘하죠? 오 궁금해 재밌네 대시 피하고 점프하고 대시 손이 내려오니까 피하려고 대시하고 점프하고 대시하고 피하고 점프하고 점프하러 럴럴럴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했다 오케이 보자 보자 우편함에 뭐가 와 있는데요 오 사전 예약 제가 했었거든요 토명기 봤다 소원? 어 여기서 뽑기하는 거네 도깨비 코인 교환소도 있고 일반 소원 있고 서강기 소원하고 서강기가 지금 나온 게 신들 중에 제일 센 건가 보다 해볼까요? 과연 서강기가 나올까 과연 서강기 소원은? 팔이네 안녕 너가 원하는 피시닉 나올까? 봐야 되나? 스킵 할까? 뭐야? 뭔데?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애는 안 넣었네 아 시피 잘 prere가니까 쪼끔 모자라네요 새로운 귀신데리고 해보자 여기서 호스트 선택에서 여기 있죠 톰 명기는 어떻게 공격할까 오오 이 저거 보지 왜 myst 저게 나오네 놀이기구 때리고요 서계급해가지고 빨리 빨리 이번엔 2단점프와 대시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2단점프 대시 오케이 때리고 당목기가 엄청 커다랗게 있네 오케오케 피했죠 그것도 피해야 돼 잘해냈어 나중에는 다른 위치를 때릴지도 몰라 악의 행동을 보고 피할 수 있으니까 넌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와서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 설동이 됐고 가보자 얼음 썰매 타는 뜻이 움직이네 아 귀여워 스키 타는 것처럼 움직이네 때리고 때리고 삐껴 2단점프 오빠 팔이 짧아서 안 때려졌나 아 귀여워 어머어머 이거 뭐야 쟤네는 안 때려지나 안 난 것 같은데 와 마지막에 청목형이고 뭐야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잡아 안 해보네 볼록마스터 해볼까 귀엽다 얘는 때릴 때 칼로 공격하나 오 칼로 공격하네 가보자 가보자 2단 떼시 됐고요 때리고 이번에는 블랙크라켄 해보자 고스트들을 고르는 맛이 있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오 얘네 촉수로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때리는 소리 사운드도 다르네요 얘는 퐁 퐁 아이고 짧다 2단 점프 땅 죽었어? 흐흐흐 아아 블랙크라켄 체력이 왜 이렇게 낮아 884밖에 안 돼 잠깐만 체력이 엄청 낮구나 영능한 데 꼽아보자 이거 점프가? 그 개가 나와가지고 우리 다닐 우주선 때리고요 점프서 때려요 기 Sabb 마지막 하나 뜻밖의 조우 당신과 조우하게된 누군가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에 약간 중간보스 같은 애가 나오나? 점프 대시 점프 één 딜디고 점프àng 어? 아까보단 안정적이 하죠? 이제 좀 알겠다. 때려 때려우! 정광선이 왜 이렇게 빨라? 마지막에 뭐가 있나보다! 오! 파스! 뭐야? 이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지식이 존재한다. 일곱 가지의 예언이 우리들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. 그 중심에는 고스트 스톤 조각들이 있지. 그 모든 오피키언이네? 네가 어떠한 정을 해도 이미 시작됐다. 우리의 시간이 곧 시작된다. 예언을 시작한다. 오피키언이 공격하고 있다. 어떻게 피해야 돼? 으악! 이 단점에서 껄골을 때려야 되나? 어디를 때려야 돼? 저거 쓴 소울의 본인 있잖아. 소울의 본인으로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? 아, 이제 처치할 수 있대. 뭐야? 먹어야 돼, 저거? 으음! 으음! 아, 저거를 먹으니까. 일단 피하면서 저 보라색깔을 먹어야 피할 수 있는 거구나. 으음! 죽겠다, 죽겠다. 아, 죽었냐? 너희가 발버둥 쳐봤자 이 작은 조각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. 결국 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거대한 이봐 백브룩을 꿇을 수밖에 없어. 깼어? 투명기가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깼네? 어떻게 깼대? 위에 피크가 아니었어 장비 오픈됐다 장비가 강화할 수 있다 강화석 강화재료 아 이거 할게 많네요 레벨업도 해야 되고 승급도 해야 되고 검 강화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황무지 할 수 있네요 황무지 한번 해보자 어떻게 생겼는 거 오 진짜 사막이다 얘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새로운 거 스킬 쓰는 건가? 저거 왠지 뭐 스킬 같은 거 은하첩이 달라더네 뭐야 이게? 오! 필살기 같은 거네요 엄청 편한데 다시 쓰려면 60초 정도 걸리라구요 오호 됐다! 이런 식으로 고스트들이랑 악기들을 없애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소탄콘이 뭐요? 지금 설명해줘야 할 템은 소탄콘이야 소탄콘을 쓰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않고도 클리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? 하지만 그 스테이지를 삼성으로 클리어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소탄콘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소탄콘 클리어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스테이지를 내가 안해도 레벨업을 금방금방 할 수 있겠네요 약간 자동전투하는 것 같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뽑기 되나? 아 잠깐 모자라네 어 미션하면은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됐다 소환해보자 10배 소환 스킵 스킵 어 토의 마스터 왕태 할아버지가 아니고 흐들기 할아버지 귀면남매 귀면남매 부처기 나왔다 부처기는 때릴 때 어떻게 할까 발로 뻥 때리나 아 뭐야 토의 마스터야 하리가 공격하나?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비아파트 신규게임 보스트런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귀신들이랑 같이 달리고 때리고 그리고 귀신들마다 스킬도 다르니까 약간 더 재밌는 느낌?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? 그럼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아참! 아리미 놀이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